두 분이 셰프예요? 26. 25. 슈퍼스타예요, 슈퍼스타. 곰미남 셰프 두 명. 다 맞았어요. 물냉면, 클라라. 잘 맞네, 형님. 제가 한 번 몸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요. 어머! 누구세요, 이게? TV에서 자주 냈다. 흐르님들이라. 야채즙, 뭐가 있어요? 월요일 밤 9시 30분, 11시 30분 셰프가 당신의 야식을 책임집니다. 1, 3. 버가 Seoi 사이에는 물기물의 수납을 책임이 있는지 감축을 책임지 Loeworkopf 5, 5, 6, 4 6, 7, 10, 12, 12, 30분 6, 9, 10분